들으놋, 들으놋, 거기. 들으놋, 들으놋, 들으놋. 알겠습니다, 어머니. 푹 쉬어! 들으놋기도 뭐하겠다 진짜. 비서 왔다고 생각하고. 그런데 어머니 설거지하고 계시는데. 이거 드라마 같은 드라마. 맨날 저래요. 어떻게, 어떻게. 감사합니다, 어머니. 이리 와, 포도. 개라도 있어서 큰 위안이 되겠네요. 그러니까요. 저 큰 위안이 됩니다. 걔네도 이렇게 좀 웃고 있으니까. 에헤이. 이리니까 천국이라 그러지. 점점. 다리가 점점 뻔하세요. 에헤이. 어, 어. 어머 어떡해. 아버님 빨리 오셔야겠네. 어머 어떡해. 어떤 소망이 생각나나요? 불안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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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안해. 어머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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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사회는 저렇게 못 잊는 거죠? 저렇게 못 잊는 거죠? 와.